썰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과 3살짜리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아마 저처럼 어린아이들을 키우며 일하는 분들이라면 제 일상이 얼마나 정신없을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회사에서 퇴근해 다시 집으로 출근하는 기분이죠. 그래도 저는 그런 생활이 눈물 날 만큼 행복하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를 반기는 가족들과 포근한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일상의 행복을 잃어본 적이 있는 저는 그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제 인생이 어떻게 다시 날아오를 수 있었는지 그 치열하고 놀라운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과거에 저처럼 끝이 없을 것 같은 절망에 허우적대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사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고 그래서 살아볼 가치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외갓댁에서 자랐습니다. 엄마가 저와 언니의 손을 잡고 친정으로 들어서던 날 외할머니는 엄마의 등짝을 때리며 원망하듯이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거사 꼴 좋다 꼴 좋아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해도 큰소리 치더니 결국 이렇게 끝날 걸 그렇게 키를 쓰고 결혼한 거야? 내 큰 논팡이가 결국 집 안을 커돌낼 줄 알았어 그러자 엄마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며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날부터 엄마는 시장에서 분식집 하는 할머니를 도와 함께 장사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저를 쌀강아지라고 부르며 무척 예뻐해 주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외가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여자넷이 가끔 투닥거리기도 했지만 반대로 웃음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행복도 길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를 보내던 날 외할머니는 기절까지 하면서 슬퍼하시더군요. 저는 그제야 늘 엄마에게 눈을 흘리시던 할머니의 마음이 정말 미움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 이후로 저는 홀로 장사하시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 학교가 끝나면 매일 분식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럼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아유 우리 쌀강아지 왔는가 얼굴이 뽀얀 게 딱 네 애미 클 때랑 똑같다. 그럼 저는 웃으며 할머니가 담아주시는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분식집 한편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날이 어두워지면 분식집 정리를 돕고 함께 집으로 돌아오곤 했죠. 또 그렇게 집에 와보면 두 살 터울의 언니가 청소와 저녁 준비를 마치고 저희를 반겨줬어요. 비록 가족은 넷에서 셋이 됐지만 그때까지도 나름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네요. 하지만 우리에게 불행은 잊을만하면 찾아왔습니다. 마치 너희는 행복하면 안 된다며 하늘에서 불행을 자가시켜 주듯이 말이에요. 언니가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 할머니가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켜 유명을 달리하셨어요. 언젠가 저희보다 먼저 떠나실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날이 그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잃고 몇 년 되지 않아 또 할머니마저 잃고 나니 남은 건 언니와 저 단 둘 뿐이었네요. 그러자 언니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해 제 뒷바라지를 자처하더군요. 저는 그런 언니를 말렸지만 언니는 단호했어요.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해. 내가 네 언니잖아.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엄마 없으면 언니가 보호자라고 했지? 언니 공부도 잘하는데 나 때문에... 미안해. 누가 공부 안 한다고 했니? 나중에 돈 벌어서 야간 대학이라도 갈 테니까 넌 그런 걱정 말고 네 할 일이나 열심히 해. 언니는 새 침대기처럼 톡 쏘면서도 늘 저를 먼저 챙겼습니다. 그래서 2년간 열심히 일해서 제 뒷바라지도 하고 대학 등록금까지 마련해 주었죠. 그런데 제가 대학에 합격해 입학을 앞두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저희 자매 소식을 들은 친부가 갑자기 집에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더니 돈을 내놓으라고 바짜고짜 난동을 부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언니는 도끼가 가득 담긴 눈으로 아버지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10년 만에 나타나서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이게 지 애미 닮아서 겁이 없구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덤벼. 너희 할머니 분식집 정리한 돈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하영이 너도 돈 번다며 이것들이 누굴 등신으로 하나 얼른 내놓지 못해. 그깟 손바닥만 한 분식집 보증금이 얼마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여기 와서 돈을 달래요? 아빠 바람나고 도박해서 재산 다 말아먹은 거 우리가 잊은 줄 알아요? 먹고 죽을 돈도 없으니 어디 마음대로 해봐요. 그렇게 악을 쓰며 버텼지만 결국 아버지란 사람은 온 집안을 뒤져 전 재산을 넣어둔 통장과 도장을 들고 사라져버렸네요. 저는 등록금을 내지 못해 대학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언니와 저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대출도 알아보고 여기저기 빌려보려고도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거죠. 일이 그렇게 되자 이제 언니를 도와 돈이나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끝까지 반대하며 저를 재수학원에 등록시켰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학원에서 삼수하는 남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불장난 같은 연애를 하던 저는 덜컥 임신까지 해버리고 맙니다. 언니는 저 때문에 공부까지 포기했는데 저는 하라는 공부 대신 남자의 눈이 멀어버렸던 거예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차마 임신했다는 말을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느라 6개월이 넘어서야 임신 사실을 들키게 됐죠. 언니는 노발대발하며 남자를 데려오라고 난리였어요. 결국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양가에 인사를 하고 식도 치르지 못한 채 저는 시집살이를 시작했답니다. 남편이 삼수생이니 살림을 따로 차릴 능력도 없었네요. 시댁으로 들어가기 전날 저는 눈물을 흘리며 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미안해. 언니가 공부까지 포기하고 내 뒷바라지 했는데 내가 언니를 너무 실망시켰어. 그걸 알면 잘 살기라도 해. 작년에 아버지가 찾아오지만 않았어도 너도 지금 어엿한 대학생이 됐을 텐데. 그렇게 난리치고 다 가져갔으면 잘 살기나 하던지 객사나 하려고 자식들한테 그런 짓까지 했나 싶다. 참 너 혹시 남편이 힘들게 하면 혼자 참지 말고 꼭 연락해야 한다. 알겠지? 알았어. 이제 나는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내 걱정 그만하고 언니도 언니 인생 살아. 부탁이야. 제 말을 들은 언니는 눈에 눈물을 가득 담은 채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렇게 저는 언니를 홀로 남겨두고 시댁으로 들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귀여운 딸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마득 자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휴 어차피 지 아빠 신세 망치고 태어날 거 이왕이면 아들이었으면 좀 좋아? 밉다 밉다 하니 애가 미운 짓만 골라 안 해. 하필 딸이 뭐니? 우리 경민이 3대 독자인 거 몰라? 애 가졌다고만 안 했으면 너 같은 콩가루 집안 애가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와? 어머니 애는 제가 마음대로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 얘 좀 봐라. 누가 배운 거 없는 애 아니랄까 봐 시어미한테 말 대답하는 것 좀 보소. 멀쩡히 공부 잘하는 우리 아들 꼬드겨서 애 아빠 만들어 놓고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어? 너 괜히 조리언이니 뭐니 그런데 들어가서 돈 잡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태어나면 바로 집으로 와라. 예전에는 산후 소리 같은 거 안 하고도 아주 잘만 살았어. 요즘은 먹고 살만 하니 귤짓들을 타해요 암튼. 가뜩이나 애를 낳고 나니 친정엄마와 언니 생각이 가득했는데 시어머니의 면박을 듣자 눈물이 나더군요. 그 모습에 어머님이 눈을 불아리며 언성을 높이셨어요. 아니, 왜 눈물을 질질 짜고 그래? 누가 보면 내가 너 시집살이라도 시크는 줄 알겠다. 당장 그치지 못해? 그래서 저는 서러운 마음도 감추며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곁에 앉은 남편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빠, 우리 언니한테 연락했어요? 언니는 왜 아직 안 오지? 저 형한테 연락 안 했는데 아버지가 삼칠일 지나기 전에는 사람들한테 애 보여주지 말라고 그러셨어. 그건 옛날 얘기 아니에요? 요즘은 어차피 병원에서 낳는 건데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은 벌써 아기 다 보셨잖아요. 제가 남편의 말에 토를 달자 어머님이 또 파래로 화를 내며 말씀하시더군요. 너 지금 우릴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우리는 한 집에 사는 사람들 아니냐? 근데 너희 언니야 엄연히 애하고 성도 다르고 따로 사는 남인데 어디다 비교를 해?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 친정 언니는 나중에 오라고 해라. 부모 없이 자라서 뭘 아는 게 있어야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가르치려니 내가 지친다 지쳐. 저는 애를 낳고도 친정 언니를 만나지 못하고 전화 통화만으로 아쉬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언니는 아이는 나중에 보고 저만이라도 보러 오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그것도 탐탁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 당한 서러움은 시집살이 추게도 못 끼는 수준이었어요. 본격적인 순환 시대는 아이와 제가 퇴원해 집으로 가면서 시작됐거든요. 시부모님은 제가 딸을 낳은 게 못내 아쉽고 못마땅한지 아이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애가 울기라도 하면 남편의 공부에 방해가 된다며 화를 내셨죠. 저는 아이를 낳고 공부를 포기했는데 남편은 삼수에도 떨어지고 사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기를 업고 장을 보고 돌아와 방에 들어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얘 아서라 그 방에 들어가지 말고 오늘부터 너랑 애는 저기 2층 끝방에서 자도록 해라. 아까 우리가 짐 다 옮겨놨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갑자기는 무슨... 이제 너희 남편 시험이 반년밖에 안 남았잖아. 근데 애는 빽빽 울어대지. 너까지 들락날락 부스럭거리면 애가 공부가 되겠니? 오빠 안 그래도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매일 늦게 들어오는데 집에서 책 보는 시간도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 애가 얼마나 피곤해. 멀쩡한 집 놔두고 매일 밖에서 공부하는 게 그게 다 집중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 똑똑한 우리 아들이 너만 아니었으면 왜 사수까지 해. 그 전에는 운이 없어서 그런 거지만 삼수 망친 거는 다 애랑 너 때문이다. 그러니 잔소리 말고 시험 끝날 때까지 그 방에는 얼신도 하지 말어. 알았어? 이제는 각 방까지 강요하는 시어머니의 면박에 그날부터 저와 딸은 청소기나 철진한 옷을 넣어두는 골방에서 요하나 깔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찍소리 못하고 그래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어리기도 했고 시부모님이 무섭기만 해서 반항하거나 불평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는 동안 언니와는 거의 만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가끔 시부모님이 안 계실 때 전화하면 언니는 반가움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네요. 너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시안은 잘 자라고? 응, 언니. 나 너무 잘 지내, 걱정하지 마. 시부모님이 손녀를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무릎에서 내려놓질 않으셔서 나 내보느라 힘든 것도 없어. 그래, 다행이다. 제보는 잘 해 주지? 안 그래도 올해부터 방통대 들어갔어. 영문과. 너무 잘 됐다. 아이를 돌보다 기절하듯 잠들기 바빴거든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손 하나 깍딱하지 않으면서 까다롭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얘, 너 물건 사면 봉지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놓지 말고 바로바로 손질해서 넣어두라고 했지 않니? 그리고 행주는 매일 삶고 싱크대도 물기 남지 않게 마지막에 꼭 마른 행주로 닦아두라고 몇 번을 말해. 물기가 남으면 거기다 세균 생기는 거야. 식구들 입에 들어가는 거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개념이 없어서야 뭐 친정에서 배운 게 있어야지. 너희 엄마는 장사하셨다면서 그렇게 비위생적으로 주방일을 하셨니? 저는 하루 종일 애를 얻고 종종 걸음으로 일하느라 그런 말에 대꾸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힘들면 남편이라도 좀 다정하면 좋으련만. 가까스로 사수 끝에 대학에 들어간 남편은 참아온 흥을 즐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게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지 못해 경기도 외곽의 학교에 들어간 것을 핑계로 매일같이 외박을 일삼았네요. 결국 하루가 멀게 자정을 넘기거나 자고 들어오는 남편을 향해 참다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오빠, 지금 며칠 만에 집에 들어왔는지 알아요? 나랑 시안만 놔두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난 오빠도 없는 집에서 하루 종일 어머니 잔소리 들어가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오빠는 밖에만 나가버리면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나 봐? 이게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지금 바가지라도 긁는 거야? 내가 놀러 다니냐? 다 나중에 너랑 애 먹여 살리려고 공부하느라 그런 거 아니야? 요즘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 몰라?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안 하면 취업은 꿈도 못 꿔. 거기다 학교는 좀 멀어? 꼬박 지하철로 한 시간 반이나 가야 되는데 네가 기숙사도 못 들어가게 해서 매일 길에서 왔다 갔다 3시간을 낭비하잖아. 그럴 바에야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게 낫지. 하긴 네가 요즘 대학생이 얼마나 힘든지 짐작이나 하겠냐? 말은 바로예요. 오빠가 언제 도서관에 있었어? 지난번에도 주머니에서 클럽 영수증 나오던데? 그리고 영화는 누구랑 봤어요? 너 설마 주머니도 막 뒤지고 그러냐? 이제 하다하다 의붓증까지 생긴 거냐고. 말 조심해요. 빨래하려다 본 것뿐이니까. 뭐라고 다니든 오빠는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거 잊지 말아요. 오빠한테는 나랑 시야가 있어. 다른 대학생들이랑은 다르다고요. 야, 네가 말 안 해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니까 작작 좀 해. 이러면서 집에 들어오라는 게 말이 되냐? 눈만 마주치면 바가지에 잔소리해. 집 구석이라고 어디 들어오고 싶겠냐고. 그렇게 저와 한바탕 실랑이를 한 날에는 성질을 내고 나가서 날이 어둡도록 PC방에 있다가 담배 냄새를 가득 안고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불만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힘들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어린 딸이 눈에 밟혀 그럴 수도 없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기죽어 사는 저라도 도저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의 뜬금없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 아무래도 3시간씩 걸려서 학교 다니는 게 영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앞에 오피스텔 하나 얻으려고요. 괜찮죠? 그 말에 잠시 고민하던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긴, 요즘 대학생은 학점 관리도 잘해야 하는데 길에서 맹탕 시간 버리는 게 아깝긴 하지. 진즉에 기숙사 들어갔으면 생도 낳 나가고 좋았을 텐데. 새하기도 이제 집에 적응 좀 됐을 테니 너 없어도 괜찮겠지. 그렇게 하도록 해라. 아버님은 제 의견은 듣지도 않고 남편에게 자취하라고 덜컥 허락해 주셨네요. 그래서 신이 난 남편이 며칠 만에 오피스텔을 계약했다며 가방 가득 옷을 챙겨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저는 어린 딸을 키우며 남편도 없는 시댁에서 고달픈 시간을 보내야 했고요. 그러다 하루는 시부모님이 친구들과 부부 동반으로 경주 여행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다렸다는 듯 아기 진가방을 챙겨 후다닥 집을 나섰습니다. 마침 집도 비웠으니 저도 남편의 오피스텔에 가서 3시 9만에 오붓한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앞에 도착한 저는 꿈에도 상상 못했던 장면을 목격하고 기암하고 마는데요. 해가 중천에 뜨도록 학교에 가지 않은 건지 남편이 자다 깬 얼굴로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한데 그 뒤로 방금 씻고 나온 게 분명해 보이는 여자가 따라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놀라서 얼어붙은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남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러자 화들짝 놀란 남편이 저를 보고 눈을 돌린 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때 제 모습을 본 여자가 먼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묻더군요. 아주머니 누구 찾아오셨어요? 이경민 씨랑은 어떻게 되는 사이에요? 저요? 저는 경민 오빠 여자친구인데 왜 그러세요? 여자친구요? 말도 안 돼. 그러자 여자가 불쾌한 표정으로 재차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건지 묻잖아요. 누구신데 그러세요? 전 저 사람 부인이에요. 얘는 저 사람 딸이고요. 뭐라고요? 오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 진짜야? 말 좀 해봐. 그러자 남편은 제게 다가와 거칠게 팔을 잡아끌며 소리쳤어요. 야, 너 사람을 개망신 시켜도 분수가 있어야지. 애까지 없고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미친 거 아니야? 왜? 내가 못 올 때 왔어? 여기 오빠가 사는 집이잖아. 근데 나랑 시야가 왜 오면 안 되는데? 혹시 여태 총각 행사하면서 여자나 만나고 다니느라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런 거야? 시끄러워. 나중에 얘기하게 먼저 집에 가있소. 싫어. 여기서 말해. 저 여자가 오빠 여자친구래잖아. 혹시 여기 오피스테로도 놓고 저 여자랑 살림이라도 차린 거니? 그래? 이게 진짜 그 입 안 담으로? 남편의 호통과 동시에 눈앞에 불이 번쩍였습니다. 남편은 총각 행세하며 바람피운 것도 모자라서 자기 내연녀 앞에서 제게 손지검까지 하는 망란이었던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집에 돌아온 저는 시부모님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당연히 자기 아들을 호되게 꾸짖을 줄 알았던 어머님이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더군요. 안 그래도 경민이한테 얘기 들었다. 근데 어쩌니? 그쪽도 임신을 한 모양이더라. 그래서 우리도 고민이 많았어. 고민이라뇨?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임신을 했어도 엄연히 혼인신고한 부인이자 며느리가 있는데 당연히 그 여자를 정리해야죠. 어머, 얘 말하는 거 봐라. 우리가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집안인지 너 몰라서 그러니? 안 그랬으면 임신했다는 말에 왜 두 말 없이 너를 받아줬겠어? 근데 암만 생각해봐도 너보다는 그 두 사람이 어울리는 게 사실이지 않니? 거기다 그쪽은 아들일지도 모르는 일이고 경민이 3대 독자인데 넌 아직 둘째 소식도 없잖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지금 저더러 물러나기라도 하란 말씀이세요? 말도 안 돼. 당사자랑 얘기해야겠으니 오빠 좀 불러주세요. 경민이는 여자친구랑 있겠다더라. 걔가 지금 너 때문에 충격받아서 상태가 말이 아니래. 그래서 경민이가 네 얼굴은 보기도 싫다고 나보고 다 정리하라고 했다. 얘, 너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해봐라. 그쪽은 둘이 같은 학교 다니는 대학생이고 너는 고졸의 집안도 형편없고. 들어보니 그 애 부모님은 두 분 다 약사라고 하더라. 여러모로 우리 집안이랑 격이 맞지. 우리도 사람인데 이 경우에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겠니? 어머니!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세요? 며느리라고 개처럼 부려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요? 격이 맞아요? 저, 저것 좀 봐. 누가 막 자란 애 아니랄까 봐 쌍스러운 말이나 입에 담고. 마음 같아서는 더 심한 욕이라도 한 사발 해주고 싶은데. 그래봐야 내 입만 더러워지니까 이 정도에서 멈추는 거예요. 좋아요. 나도 이 더러운 꼴 더 보고 싶지 않으니까 깨끗하게 갈라서 줘. 대신 시아는 제가 데려가요. 잘 생각했다. 이 자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 나중에 애 앞세워서 우리 경민이 괴롭히지 않겠다고 각서나 한 장 쓰고 가라.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시아한테 그런 머저리 같은 아빠 있다고 말할 생각 추워도 생각 없습니다. 차라리 아빠는 죽었다고 하는 게 애한테 덜 상처 주는 일이니까. 그렇게 대차게 대답하고는 미련 없이 시댁을 낳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위자료와 양육비 몇 푼을 챙겨 갈라선 저는 아이를 데리고 다시 언니가 있는 집으로 들어갔네요. 제 이야기를 듣고 기절할 듯이 놀란 언니는 당장 시댁에 달려가 다 엎어놓겠다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언니를 말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마 언니. 사실 나 너무 후련해.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랑이고 뭐고 정신없이 치른 결혼이라 힘만 들지 행복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매일 구박하는 시부모님의 밖으로만 도는 남편, 끝없는 집안일. 그냥 시아 때문에 참고 살려고 버틴 거지. 그래서 사실 누군가 이 결혼을 끝내주길 기다린 걸지도 모른단 생각이 들어. 시아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뭐야? 그렇게 힘이 들었으면 진즉 말했어야지. 언니가 고생해서 뒷바라지 해줬는데 실망 만져놓고 결혼 생활도 불행하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어. 미안해, 언니. 위자료니 양육비니 싸워볼 수도 있었지만 그 인간들이랑 더는 얼굴 마주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주는 대로 받고 나와버렸어. 그래도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고 마음이 편해. 네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래, 그런 거지 같은 집구석 깨끗하게 있고 멋지게 잘 사는 게 가장 큰 복수다. 아마 그 여자도 얼마 안 가서 지 발등 찍었다는 걸 알게 되겠지. 맞아, 누가 아니래? 그렇게 저는 눈물 섞인 웃음으로 지옥 같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얼마 가는 잠깐씩 아르바이트하는 시간 빼고는 아이 양육에만 온 정성을 쏟았어요. 딸이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지 않도록 더 정성껏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러느라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흐르고 나니 시댁에서 받아온 돈도 바닥을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도 뭔가를 해보기 위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가방끈도 짧은 제가 취직하려면 컴퓨터 관련 자격증 몇 개쯤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자격증을 따고 나서 몇몇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연락을 기다렸네요. 하지만 내로랄 학벌도 없고 사회생활 경험도 부족한 저를 뽑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운 좋게 몇 군데 면접의 기회가 오긴 했지만 최종 합격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력서를 넣고 한참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던 업체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였던 저는 뜻밖의 연락을 받고 신바람이나 연접 장소로 향했네요. 연락을 준 회사는 반조리 형태의 분식을 밀키트로 만들어 마트에 납품하는 업체였어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제품 호기가 나쁘지 않아 점점 매출이 늘고 성장하는 회사였습니다. 거기선 물품을 관리할 사무직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면접 장소에 도착한 저는 잔뜩 주눅이 들고 말았어요. 단 두 명을 뽑는 자리에 면접 온 사람만 스무 명이 넘더라고요. 제 순서는 가장 마지막이었는데 분위기를 보니 고조는 저뿐인 것 같았죠. 하지만 어렵게 잡은 기회이니만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잠시 후 드디어 제 이름이 호명되고 면접관들 앞에 섰습니다. 한데 다른 사람들은 한참이 걸려 끝난 면접이 저에게는 몇 마디 질문을 하지도 않고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그러더니 아예 돌아서는 등 뒤에 대고 수군덕 때문에 웃는데 그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려왔네요. 헐, 고졸에 애 딸린 이혼녀잖아. 도대체 무슨 용기로 취직하려고 하는 걸까? 이거 혹시 서류 전용 잘못 처리된 거 아냐? 저런 사람이 어떻게 면접까지 올라왔지? 그런 말까지 듣고 나니 도저히 분한 마음에 그냥 돌아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이력서를 보고 이죽거린 면접관을 향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학력 무관이라고 쓰인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 엄마나 이혼한 사람은 지원하지 말라는 말도 없었고요. 제가 지금은 이 회사의 취업 지원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회사의 물건을 사는 소비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도 모르는 직원들이 다니는 회사 음식을 과연 믿고 먹을 수 있을지 심히 의심되네요. 제 말에 면접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눈길이 다 저에게 쏠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뒤편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작년의 여성 한 명이 천천히 저를 향해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면접관이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그저 개인적인 의견일 뿐 회사의 입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희는 원래 학력, 경영 무관하게 능력만 보고 사람을 뽑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집 공고도 그렇게 나간 거고 지원자분이 서류 전형에도 합격한 겁니다. 혹시 기분 상하셨다면 제가 회사를 대표해서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채용 취지도 파악 못하고 면접관 자리에 앉은 직원에게도 사과받으셔야 할 것 같네요. 그쵸? 그 말에 상대가 쭈뼛거리며 저를 향해 어색하게 사과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유나진 씨. 제가 큰 결리를 저질렀습니다. 순간적으로 욱해서 세게 나갔던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고 당황했어요. 그래서 얼른 괜찮다는 음짓을 보낸 후 문으로 걸어 나가려는데 그런데 그때 다급하게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나진이라고? 잠깐만 내가 아는 그 유나진? 어머 하진 씨 나 알아보겠어? 그 말을 뒤돌아보자 아까 면접관을 향해 일침을 날렸던 작년의 여성이 상기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저는 영문을 몰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저 부르신 거 맞으시죠?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개미분식 손녀 맞지? 할머니가 이름보다 쌀강아지라고 자주 부르셨던 게 기억나는데 개미분식은 어떻게 혹시 저희 가게 오셨던 손님이세요? 그래 손님은 맞는데 보통 손님이 아니지 그 가게에서 반년 가까이 공짜로 김밥 얻어먹었던 사람이야 혹시나 전혀 기억 못하겠어? 할머니가 가게 옆에서 장사하도록 편히 봐주셔서 거기서 자판 깔고 야채 팔았던 아줌마야 안 그래도 얼굴이 낯이 익었는데 이름 들으니 확실히 알겠네 어머 기억나요 상추랑 고추 가지 이런 거 팔았던 저희 할머니가 아줌마만 보면 먼저 간 엄마 생각 난다고 안쓰러워 하셨는데 그랬지 그랬지 그때가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학교 끝나고 할머니한테 와서 이것저것 도와주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자리를 옮겨서 얘기 좀 하자고 그때 곁에서 저희의 대화를 듣던 직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후에 농장 좀 만나기로 하셔서 지금 출발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휴 그래 선약이 있었지 하진아 내가 내일 다시 연락할게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꼭 듣고 싶다 네 그럴게요 근데 아주머니가 이 회사 대표님이세요? 그래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만나서 다시 하자 대표님은 몇 번이나 제 손을 잡고 다음날 꼭 만나자고 당부하며 자리를 떠나셨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집에 돌아가 언니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해줬네요 그랬더니 언니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야채 팔던 아줌마 나도 기억나지 자판에서 장사하다 이리저리 쫓겨다녔는데 할머니가 우리 가게 옆에서 장사하라고 자리를 내줬잖아 내 기억으로는 그 아줌마 점심에 먹으라고 매일 김밥도 한 줄씩 공짜로 주시고 그랬어 사정이 뭐였는지는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상황이 어려웠던 것 같아 근데 그 아줌마가 회사 대표가 됐다니 무슨 복권에라도 당첨된 건가 언니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신기한 인연이라고 웃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제 휴대폰으로 연락한 아주머니와 만나게 됐죠 저는 할머니의 안부를 먼저 전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아주머니가 이미 소식을 알고 있더군요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얘긴 들었어 사실 몇 년 전에 분식집으로 한 번 찾아갔었거든 그랬더니 그 자리에 닭강정집이 들어왔더라고 주인한테 물으니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더구나 네 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분식집도 문 닫았고요 원래는 언니가 가게를 계속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 맛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언니가 요리에는 정말 재주가 없거든요 사실 그날 너희 할머니 만나서 감사 인사 드리려고 찾아갔던 거야 그때 우리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살림만 하던 내가 돈을 벌러 무작정 시장으로 나갔지 근데 텃세가 얼마나 심한지 자리 잡기도 힘들더라 그때 너희 할머니가 먼저 간 딸 생각이 난다면서 자리도 내주고 매일 김밥도 공짜로 주셨어 어디 그뿐이니 장사하다 남은 튀김이랑 떡볶이를 잔뜩 싸주셔서 지 아버지 병수발한다고 병원에서 밥도 못 먹고 있던 아들한테도 갖다 주고 그랬다 그렇게 반년 정도 장사했는데 남편이 끝내 떠나버리더라 그래서 아들이랑 둘이 그냥 시골로 내려가 버렸지 그러셨군요 할머니가 그 뒤로도 아주머니 소식을 궁금해하긴 하셨어요 아주머니가 돌아가신 저희 엄마랑 비슷한 또래라 혼자 애 키워보려고 아등바등하는 게 딱 엄마 같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은혜도 그런 은혜도 모르고 내가 진즉에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하는 건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식사생활 정리한 돈으로 식사생활 정리한 돈으로 작은 분식집을 인수했어 거기서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떡볶이를 만들었지 시골 가서 장사하고 싶다는 내 말에 너희 할머니가 떡볶이 만드는 법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거든 할머니는 떡볶이도 육수 내서 만드셨잖니 맞아요 그랬죠 거기다 내가 요즘 사람 입맛에 맞게 양념을 좀 추가해서 만들었어 그랬더니 작은 시골 동네에서 떡볶이 팔아 집살만큼 장사가 잘 되더라 그러다가 떡볶이 동호회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분식집이 소문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그러기를 몇 년 만에 이렇게 회사를 차리고 전국 마트에 납품까지 하게 됐지 뭐니 정말 대단하세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 것 같네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게 다 너희 할머니 덕이다 그래서 인사차 들렀는데 할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하지 분식집은 없어졌지 얼마나 섭섭하고 죄스럽던지 근데 어제 널 딱 만난 거야 내가 얼마나 놀라고 또 고마웠겠니 그러게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알아봐 주셔서 감사해요 아주머니 아니 대표님 대표님 마음 아마 저희 할머니도 다 아실 거예요 할머니 어디에 모셨니 혹시 나도 혹시 나도 나중에 인사하러 가도 되겠니 그럼요 저희는 매달 가는데 다음 달에 갈 때 같이 가세요 고맙다 아참 그리고 우리 회사에 이력서 넣은 거 내가 다시 살펴봤어 근데 네가 지원했던 자리는 이미 합격자가 정해져서 어려울 것 같구나 괜찮아요 대표님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일인걸요 사실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다른 부서는 어떻겠니 마침 내 비서일을 받았던 직원이 임신해서 출산 육아를 들어가게 됐거든 혹시 네가 그 일을 좀 맡아줄 수 없을까 아직 회사도 영세하고 직원도 많지 않지만 그건 네가 다 알면서도 지원한 것 같으니 하는 말이다 네 그게 정말이세요 근데 보셨겠지만 제가 학력도 그렇고 사회 경험도 없거든요 그게 무슨 상관이니 내가 말했잖아 우리 회사는 학력 경력 무관으로 오직 능력만 본다고 혼자 딸 키우면서도 자격증을 많이 땄던데 그리고 그날 면접관한테 할 말 다 하는 거 보니 아주 똑 부러지더라 사실 이럴 때는 낙하산 싫다고 멋지게 거절하고 싶은데 제 형편이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요 시켜만 주신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어서 오히려 내가 고맙지 우리 잘해보자고 그 뒤로 저는 지금까지 5년이 넘는 세월을 대표님의 비서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떡볶이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메뉴를 연구하고 개발해 계속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계시네요 한데 그런 대표님이 제가 비서로 일한 지 반년 만에 이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윤비석 우리 아들 한번 만나보라니까 둘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 대표님 저는 아직 재혼 생각 없어요 아드님도 이혼하신지 1년밖에 안 됐다면서요 이혼한지는 1년이지만 그 전부터 소원했던 기간이 길어 애초에 그런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애가 원하지도 않는 결혼을 해서 마음을 못 붙인 거지 내가 욕심이 과했어 대기업 다닌다고 여기저기서 중신을 서고 애가 따로 만나는 여자도 없길래 억지로 밀어붙였더니 결국 깨지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발 아드님 마음 가는 대로 두세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우리 아들이 윤비서를 만나고 싶어 하는 눈치라니까 윤비서 내 말 못 믿어? 아니 못 믿어도 속는 셈치고 한 번만 만나봐 만나봐도 인연이 아닌 것 같으면 내가 다시는 말 꺼내지 아닐 테니까 그렇게 등 떠밀려 나간 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남편은 전부인과 대면대면한 사이였다는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늘 저를 먼저 배려해주고 딸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수줍게 말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과 연애 1년 만에 결혼해 아들도 하나 낳았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정한 남편과 귀여운 아들딸을 키우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남편은 회사일과 육아로 정신없는 저를 보며 걱정스럽게 말하더군요 당신 요즘 피곤해 보여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엄마한테 사람 구하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안 돼 나 둘째 낳고 1년이나 쉬었잖아 그때 다른 직원 일하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불편해하셨는지 몰라 어머니랑 나는 환상의 파트너야 절대 떨어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은퇴하시기 전까지 내가 계속 모셔야 돼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만 좀 봐주세요 응? 못 말려 진짜 그럼 얼른 누워봐 내가 안마 좀 해줄게 참 내일 처형 귀국하는 날인 건 알지 또 일한다고 깜빡하지 말고 늦지 않게 공항으로 와 나도 회사 끝나자마자 갈 테니까 알았지 맞다 내일 언니 오는 날이구나 자기 아니었으면 또 깜빡할 뻔했네 근데 처형도 정말 대단해 뒤늦게 공부 시작해서 혼자임으로 유학까지 다녀오고 언니가 나 때문에 제대로 대학을 못 가서 그렇지 악바리 같은 면이 있어서 공부를 잘했거든 난 언니가 뭐든 해낼 줄 알았어 그러게 말이야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한 것도 대단한데 그렇게 모은 돈으로 유학까지 다녀오고 엄마가 도와준다는 것도 거절했다며 응 난 언니 마음 이해해 자존심이 세서 자기가 원하는 건 꼭 자기 힘으로 이루고 싶었을 거야 그렇게 언니는 혼자임으로 유학까지 다녀와 지금은 여행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뻑하면 외국에 나가 얼굴 보기도 힘들답니다 하지만 언니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행복해 보여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네요 이제 저에게 바라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언니도 하루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일이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희 언니가 평생을 함께할 좋은 반려자를 만날 수 있게 저와 함께 빌어주시겠어요 그럼 사연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복된 하루를 기원하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